아 나 개인적으로는 이거 좀 간지나던디 생고쿠 피규어 아니 탐나던디 이거 어떻게 구야되는지 모르겠는데 생고쿠레진 레진이었나? 이거 존나 멋있던디 와 이거 이게 아마 크기가 추메아치만 한거 같은데 이거 좀 탐나더라 마르코 레진도 있나? 마르코 레진 오우 뭐냐 이거? 오우 바제스 레진 좀 간지난다 바제스 음 바제스 이거 좀 작다에 바제스 레진 바제스 좀 멋있는데 바제스는 그래도 오우 좀 이거 좀 괜찮다 바제스 이렇게 보면 좋았냐 바제스가? 사보 레진도 있나 사보? 사보 레진 레진도 있긴 한데 좀 밸런스가 좀 안좋다잉 밸런스가잉? 마젤란 레진 마젤란 레진 마젤란 레진 레진도 이거 얼마 소재 와 이거지 이거 와 60만원이야 이거? 헤엥 존리 멋있네 과연 와아 와아 마젤랜 레진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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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었다 뭐야 색깔 안입혀져 있잖아 에이 색깔 안입혀져 안되지 이건 우리집에 있어요 레진 파츠라고 해가지고 아카이는 피규 그 뭐야 POP에다가 갖다 붙인거 있는데 어 POP에다가 갖다 붙인거 있는데 음 제1복권 샹크스요? 제1복권 저 샹크스 3개정도 있는데 제1복권 샹크스는 없는거 같아요 POP랑 마스터피스 있는데 뒤에 있는게 저게 아마 POP걸? 뒤에 있는게 어디 사이트야 어디 사이트 좀 큰데 어디냐 원피스 피규어 사이트 좀 큰데 아시는 분 아무데나 좀 불러주실 분 헐 헐 헐 에이스는 죽은지 6년 넘어도 아직도 인기 캐릭이야 이것도 어딘가에 있는데 저도 이거 있거든요 지금 둘이 지금 헤어졌어 흰수염도 두개씩 있다 지금 로저도 있고 로저도 음 아마 지금 새로운게 한번 대거 나올 때가 됐는데 새로운 해적단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음 나올 때가 되긴 했거든요 피규어 하체제로 가보자 피규어 하체제로 가보자 피규어 하체제로 야 야 이거 팔리냐 피니어르 세뇨르 헐 이거 피규어 이거 팔리려나 음 세뇨르 얘 세뇨르 얘 되게 비인기인데 퀴로스도 안나왔냐 샹크 어 뒤에 원래 저런것도 잘 안주는데 이건 좀 만들어져 피규어 하체제로가 요즘 내가 보기엔 약간 혜자야 어 샹크쓰 세끼는 항상 너무 멋있게 만들어 어 오우 샹크쓰 에넬 참 에넬도 지금 없어진지 10년 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 또 뭐가 있나 뭐냐 이건 인기 좀 많을 것 같다 누가 봐도 좀 괜찮다 요거 좀 괜찮네 1페이지 루치 개간진한다고 1페이지 루치 스틱관계 감사합니다 1페이지 루치요? 로브루치 이거 간진한다고요? 이거? 아 멋있긴 한데 로브루치 그렇게 안좋아해 로브루치는 다른건 뭐있냐 다른 사이트 가보자 무기와라네 사이트 이름 헐 무기와라 거프 젊었을때 무기와라네 무기와라네 여기는 해군 해적 혁명군 나눠놨는데요? 오 캡틴박이 마스터피스인가 이거? 캡틴박이 오우 베르구도 있고 밤베스 옛날 크로커다이이네요 이거는 어 옛날 티치도 있고 옛날 티치 조팝티치죠? 어 어 이거 자전거도 주냐? 퀄리티는 P.O.P가 좀 더 좋긴 할걸요? 얘네가 좀 사이즈가 좀 작고 P.O.P라고 또 꼭 좋은건 아니더라 안하도 보니까 흐흐흐흐흐흐흐 새로운게 좀 많이 좀 나와줘야되는데 조형왕 우르지도 뜨고있어서 우르지도 나오더라 원래 우르지도 진짜 인기없어가지고 진짜 안나왔는데 헐 도르돈? 도르돈? 원피스 P.O.P 가면 다 있다고요? P.O.P 모든 종류? 원피스 P.O.P 사이트를 알려줘 야 여기는 그거잖아 사이트를 알려줘 원피스 P.O.P 사이트 알려줘봐 여기야? 여기? 아아 찾았습니다 모든 P.O.P 종류 다 있나? 좀 많은거 같긴 하네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싼지 오야 이거 퀄리티 좀 괜찮다 바지 각도 살아있고 겨울 이거 좀 괜찮네 구두 디테일까지 살아있네 쌍디 슈가인가요? 슈가? 슈긴가 뭐야 프랑키 탱크? 뭐냐? 와 진짜 파츠가 슈퍼하네 슈퍼해 카쿠 카쿠도 cp0에 남아있냐 아직도? cp0로 올라갔어요? 카쿠? 카쿠 카쿠 여기 POP 종류가 좀 많다 여기가 3대장 패키지 215만원 앉아있는 대장 이거 20 몇 만원에 나왔거든요 이거 이거 못 구해 지금 내가 지금 이거 아카이누밖에 없는데 내가 이거 아카이누를 23만원인가지고 샀거든요 지금 이거 프리미엄부터 가지고 3개 와 유스타스 캡틴 키드가 괜찮아 진짜 아 이 새끼도 내가 보기엔 사고 쳐요 피규어도 간지나게 나와가지고 좀 얻다 좀 사간나라 키드가 지금 괜찮지 나도 피규어만 그러고 보니까 몇천만원 써가지고 다 있어 있는거는 뭐야 안녕하세요 점장 시로이게입니다 뭐야 과장 샹크스 있어? 뭐야 215만원이 아니라 총 금액이 2억 1,500베리? 고왕이네 아 수량의 100개 아 수량의 100개 아 수량의 100개였느냐 뒤에 못봤다 1억 1,500베리 뭐냐 이거 어디 버전이죠? 4억 2,500베리 4억 1,500베리 보겸이 형 제일복권 인수염 샹크스 있어요? 다 있어 형 다 있어 어 다 있어 형 야 샹크스랑 야 샹크 아 잠깐만 착실러면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까 P.O.P 중에서는 대장 시리들이 좀 잘 나온 편이고 파치도 좀 많고 심하게 많고 어 초파가 좀 많은 이유가 내가 보기에는 이게 여성분들이 많이 사실 것 같아 홀 브라 사이즈 비키니 상의 사이즈가 좀 작으신 거 아닙니까? 두 사이즈 정도는 이건 좀 괜찮아 이건 거의 레진 느낌 나요 이건 진짜 레진 느낌 나고 묵직해서 이건 진짜 괜찮아 치킨은 추천한다 이거는 지금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고 나도 이거 거의 중고품 샀었던 거야 여러분들 전시되있던 거 산 거야 나도 이거 지금 구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P.O.P.고 베라미 추억의 베라미도 있네요 추억의 베라미 베라미 그리고 시류도 있어요 시류도 시류 멋있지 턱 턱 개질이네 피규어하츠 제로 여기가 좀 종류가 좀 많다 그래도 어 피규어하츠 제로 이건 있네 근데 P.O.P가 훨씬 더 좀 더 좀 더 섬세하긴 하다 보니까 Z 이건 강추합니다 아 진짜 멋있어요 이거 발판 없는 거냐 아 근데 Z 이거 사세요 저 이거 Z 저를 보여드렸는데 이거 진짜 괜찮아 제가 무슨 숙질이에요 숙질을 해요 숙질을 해요 숙진다연장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한개 팬가입 좀 많이 하세요 한개 팬가입 하시는 분들 퀵뼈 한달 드릴게요 여러분들 두세명당 퀵뼈 한 명씩 드리니까 많이 팬가입 하세요 중계방원분들까지 많이 팬가입 하세요 팬가입 하시는 분들 퀵뼈 한달 드릴게요 두세명당 한 명씩 드리니까 많이 팬가입 하십시오 여러분들 퀵뼈도 50장 또 충전했으니까 어 저도 몇장 지금 나눠드리고 이제 시청 이제 매니저들도 나눠줄거구요 많이 팬가입 하세요 여러분들 요것도 좀 괜찮다 아 유치원 1반장님 어서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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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잉도 좀 스무주 하긴 하죠 한개 팬가입 많이 하세요 지금 매니저분들이 엄청 싸주고 있으니까 퀵뼈 여러분들 거의 뿌리다 하 아잉도 아 아잉도 근데 참 괜찮아 아잉 아잉도 어우 아잉 스무주 하죠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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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